여러분 죽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주 안에서의 죽음이 있고 세상에서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실패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스테반은 도레마자 어처구니 없이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역사 속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나라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대의명분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죽음이었는지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계셨고 그가 죽었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잤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죽으라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죽음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감리교 붕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죽자 아주 죽자 그 말은 자살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죽자는 말은 살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자는 말은 진짜 살자 참으로 살자 그런 말입니다 요한범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죽으면 그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와 같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작은 밀 하나도 자기가 죽어야 또다시 많은 생명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모든 생명체에게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어요 첫째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 살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죽으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싶어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 욕구가 있어요 오죽하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적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구하러 들어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끌어안으면 같이 죽는 줄 알면서도 살고 싶어서 목을 끌어안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무슨 본능이냐면 생존 번식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화원하는 분한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꽃을 추라할 때 꽃이 만개해서 나가야 산품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자마자 꽃이 확 피어 있어야 사갈 수 있는 꽃을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주다가 꽃에다가 화초에다가 물을 딱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화초가 본능적으로 물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꽃을 확 피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손을 번식하려고 놀랍지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물을 끊어버리면 몽울이 있는 꽃이 며칠을 빨리 확 꽃을 피워버린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어차피 죽는다면 내 후손을 남기고 죽어야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삶이 모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진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 우리의 정착력이 어디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리 말하셨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누구에게는 음식의 요긴한 도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주는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같은 불인데 어떤 불은 죽어가는 나그네를 살리는 불이 되고 어떤 불은 산천초목을 태우는 저주의 불씨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쓰임새가 달라요 보통 사람에게는 저주의 백색가루지만 중환자에게는 진통제가 되어 일시적으로 잠을 재우는 고마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아무리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물건이나 탁월한 가치라 할지라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 가치는 더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겠습니다 어째서 다가 아니었을까 그건 아끼려는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노설하면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남의 것을 포악하고 빼앗고 부정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쓰고 나머지 절반의 재산은 배상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어느 것 하나도 아깝지 않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엄청나고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그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우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가 그분을 막 만들어진다고 만든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칭송한다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더드라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는 여우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와 견질 것이냐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 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우와요 만주의 주요 이쌍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진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멸시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죽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능력이요 가치예요 문제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가 발견했다고 해서 보화가 되고 묻혀있다고 해서 그 보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 보화는 항상 보화였던 거예요 단지 발견한 자에게 가치가 도드라지는 것뿐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나가서 성도가 되기 전에 교회에 가서 뒤집어져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십자가는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에 불과했고 그리고 십자가는 나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했어요 십자가 많다 예수쟁이들 아주 지독해 목걸이는 십자가를 다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덜렁덜렁 메고 다니면 저거 예수쟁이구나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거 예수쟁이구나 십자가는 나에게 조롱거리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십자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고 내가 십자가의 어떤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이고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변한 걸까요? 천만에 내 가치의 성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교훈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얘기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얘기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믿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이게 당시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여기죠 예언자로 여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본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십자가를 멸시하거나 멀리하고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느 법문은 무슨 말을 하시며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짜라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교훈이 저 십자가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그러나 그 강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죽어 마땅한 죽음이란 그러나 가운데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즉 진정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십자가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저주스런 사형틀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가 이것을 바울이 눈이 떠졌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진정 내가 거듭난 예수의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고난 주안이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 봅시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를 제의의 저주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는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제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어제 오늘 또 우리는 의롭게 못 살았어요 고난 주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못 살았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고 다른 어느 때보다 경건히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오락을 삼가하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겠는가 안 된다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데 일곱, 여덟 살 먹은 아이가 설거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설거지 만족스럽겠습니까? 앞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기뜩하다 엄마보다 더 잘하네 그리고 재운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우리 누님이 어릴 때부터 빨래에 미쳤어요 빨래에 이 싣는 거에 미쳐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대여섯 살 때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빨래를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기한 인물이었죠 박금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빨래에 미쳤는지 옛날에 살기는 어렵고 힘든데 비누를 자꾸 써버리는 거예요 비누를 이 왼수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워서 빨래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비누를 감춰놓고 그런데 어떻게 찾아서 또 빨래를 해버리고 해버리고 그래서 한 번은 못하게 빨래를 하지 못하게 밭에 가서 일하고 오고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빨래를 놀고 청소를 해놓고 금을 딱 그어놓고 오빠들 동생들 못 넘어오게 청소해놨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나 보니까 빨래를 안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렸나 하고 한참 잠을 야는데 장롱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했더니 장롱 뒤에다가 체구가 작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줄을 그어놓고 줄을 매달아 놨고 빨래를 거기다가 늘어놨더래요 빨래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 빨래를 제대로 했겠어요? 대섯 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뚫어갔다가 한 번은 우물에 빠져버렸잖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우물이 어린 제 눈에는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어요 지금은 있지도 않지만 지금 가서 그 우물을 본다면 아주 얕고 작은 규모의 우물이겠지만 그때는 거대한 우물처럼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두레박이잖아요 두레박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기러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여름날 같은 데는 김치를 넣어가지고 상하지 않게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다가 올려다 먹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물을 뜨다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를 하고 싶으면 미치겠으니까 못하게는 하고 밖에 나가서 엄마가 밭에 가서 일만 하면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물을 길로 갔다가 체격이 작으니까 도레박에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딸려 올라가가지고 물 속에 빠져버렸어 우물에 우물에 푹 빠져버렸는데 참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옛날 우물은 벽돌로 이렇게 싼 게 아니고 둥글둥글한 돌로 착착착 싸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이더래요 그 튀어나온 도를 붙잡고 굉장히 물이 차가울 텐데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두레박이 없잖아요 같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물길로 온 사람이 두레박을 찾아도 없으니까 밑에를 내다보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 동네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이 몰려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어떤 이는 그 우물 속에 막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건져 데리고 오라고 그때 우리 누나가 생각을 했대요 참 머리가 나쁘다 어릴 때 그랬대요 뭘 좀 끌어 이렇게 던져주면 내가 물 잡고 올라갈 텐데 내려와서 어쩌자고 그러지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어릴 때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간다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누가 가더니 줄을 내려주더래요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빨래하다가 여기 이 안까지 왔는데 대섯 살 먹은 아이가 빨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소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가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해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새겨진 문서는 살이라도 파내고 싶지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일본에 가서 3천만 원 주고 등에다가 욕문신 해가지고 온 조폭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못한대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돼야 한대 그것도 자기들 세계에서 그것도 용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이것도 따진다 철 없을 때 그렇게 맹랑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악마는 예수를 믿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 먹기탕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러고 다녔대 먹기탕에 그리고 탕 속에 들어가면 다 나가버렸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딱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이 등을 파버리고 싶대요 칼로 파버리고 싶다거나 치울 방법이 없대요 엉망금을 주고서라도 이 등짝을 다 벗겨내버리고서라도 이것을 다 파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것도 파내버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아픔을 감수하며 파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새겨진 상처 그것도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오는지 없어져요 아픔도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종종 우리에게 생각이 나겠지만 죽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죽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잊혀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꿈들이 있는 이 죄 이 죄성 이것은요 나이가 먹어도 안 없어져요 성공을 해도 안 없어져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죄성이 올라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죄성이 올라와 꿈뚫거리는 이 죄의 근성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은 오직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몰라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가 더러움에서 해방되면 이 더러움이 얼마나 내가 더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다 온다든지 저 후진국에 갔다 오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60, 70년대 이렇게 살았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감이나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졌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태국 성교 갔다 오면 며칠은 정신 차려요 가서 불편한 교통 생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먹어도 그 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수돗물은 먹을 수도 없고 가게에서 산 생수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생수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 말을 하지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한 나라구나 그것을 가서 느끼는 거예요 떠나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과 공포와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지우면서 죽는 순간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허우적 거리다가 영문도 모른 채 까닭도 모르는 채 억울한 채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심판받는데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없구나 죄의 결과로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껄껄껄 하며 슬피 울며 일을 가면서 평생에 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저주라는 말도 적합하질 않아 그보다 더 강한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써야 할 말 우리를 그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착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를 얻어도 안 돼요 석가모니는 죄를 깨달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각의 종교라 한다고 했어요 깨달을 각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깨달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죽은 거야 평생 고민하다가 자신을 번뇌하며 자책하며 고민하며 원망하며 인류 가운데 널려있는 죄에 허적거리는 인생들을 보며 저 중생들을 어찌할까 해보니까 자기도 자기의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불교는 구원 없어요 그의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따른 것뿐이지 그분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인생들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이구나 알았는데 해결 못하고 죽은 거야 베드로는 고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서 그렇게 수행하지도 않았어 예수님 딱 만나고 깨달아버렸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다면 베드로는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석가모니와 다를 바 없어 깨달았는데 죽는 거야 근데 베드로와 석가모니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살게 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적에 과거의 어떤 죄이든지 간에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우리를 정제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시간에 과거의 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로 정제감에 빠지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 은총과 이 축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깨끗하게 되는 거야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재물에 뜨려진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 안설을 받고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조차도 심지어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제사를 집내야겠어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의 죄와 욕심과 과거의 모든 얼룩진 삶이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가라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장해 조건이 있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한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코 정제받지 않냐고 망하지 않냐고 소그락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정제한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과거의 제 발목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에 엄청난 주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다 이야 불로써 불을 이기는 거야 화재를 진압할 때 불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재가 타고 들어올 때 미리 불로써 나무를 태워버려요 그러면 그 경기에 왔을 때 더 이상 탈 게 없기 때문에 불이 스스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로써 불을 제압한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때려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패배가 아니었어요 패배처럼 보이는 완벽한 승리 그래서 우리가 죽자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자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죽는 거야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야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약해져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거든 이 땅에서 버려라 천국에서 부욕해되길 원하거든 이 땅에서 내려놔라 이게 원리지요 이것을 우리는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순교자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보금전도자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삭개오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나 실상은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눈뜬 자만 십자가를 탁 잡는 거라 이 말이에요 탁 잡는 거예요 애들 돌잔치 가면 돌잡이라는 거래요 그거 잡는다고 그대로 되겠어? 그렇게 인생이 쉬우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놔서 실, 장수해라 실이 길려나 길게 살아라고 청진기 의사대라고 돈 부자대라고 뭐 이런 거 갖다 놨잖아 믿는 자들은 요새 보니까 십자가를 놨더라고 십자가 지난번에도 갔더니 십자가가 있더만 돈을 주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하더만 다시 부모는 돈 줍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줍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잡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했어요 시를 잡아버리더라고 신앙교육이 안 돼서 십자가를 안 잡아 그건 부모의 믿음이요 바람 아, 가치를 나누거나 내 자식이 그럴 일 없지만 돈 잡는다고 부자될 것도 없고 실 잡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청진기를 잡는다고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망치를 잡는다고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니기만 바람이 뭐냐 그런 거 잡지 말고 십자가 잡아라 십자가 잡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필요 없더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간절한 바람 그것이 부모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서 아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바로 죽어심으로 죽음의 원조여 죽음의 왕초인 마귀 권세를 때려잡는 역사들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러분 다이시 능력이 있었지만 귀신을 몰아내질 못했어요 수금을 타서 겨우 악신을 쫓아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지만 사탄과 겨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신 이후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과 동시에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을 쫓았어요 저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 삼각산에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 전의 애들이 형제가 무릎을 꿇고 방언을 하고 있더라 방언 한 시간 두 시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도 방언을 못했어 모세도 방언을 못했어 사무엘도 방언을 못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요예는 약속만 했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약속만 받고 죽었어 실체는 못 보고 죽었어 우리 가운데 그 실체가 일어났는데 권세가 임했는데 아무리 날교고 해도 구약의 이들은 종들이오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시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권세의 삶이 시작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야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연약해도 상관없어 교회 오늘 처음 나와도 상관없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왔냐 위대한 승리는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십자가의 사건 도무지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바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은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능력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 줬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선천 가버리시고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소실되어 버렸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만 맨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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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도 그 능력은 유효하다 이 말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 곧 귀신을 쫓아내며 쇠 방언을 말하며 병론자에게 손으로 짓는 나오고 무슨 독을 맞춰도 해맞지 않냐고 뱀을 지불이라 이러한 절대 능력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뿐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 이후의 세대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양지사 예수 믿는데 능력을 받아야지요 이양지사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다가 가야지요 이양지사 손을 얹어서 병을 낳고 이양지사 귀신을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이양지사 어둠의 권세를 추방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신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구약에는 종들에게 국한해서 줬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린 어떤 자들에게만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자녀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능력은 그 혜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다 보금이 세상에 전해짐으로 마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금의 진수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 이 두 무기를 우리 손에 쥐고 나아갈 적에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가치가 있고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구의하게 유대인들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즌에만 나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제일을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은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그 대제사장도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론의 혈통으로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 나는 목사가 돼서 되고 싶어 죽겠어요 성교사가 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 끓는 소망이 있고 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키지 않는다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의무로 얘기해 주십니까? 전도가 숙제로 얘기해 주십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 죽겠어요 구의학에는 전도가 없어요 구의학에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엘리아가 전도했습니까? 엘리아가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끓는 능력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모세가 전도했나요? 다니엘이 전도했나요? 안 되지요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짐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구의학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여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써요 그래서 호를 붙인 거야 여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감히 왜? 종들이니까 부르면 저주받아요 그 전개하신 이름을 부르면 저주받는다고요 그래서 성경 편사자들이 여와라는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옮겼을 때 그때 자기의 일을 다시 돌아봐요 이거 쓰다가 내가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법개가 올 때에 법개가 흔들렸어요 다이샘 형을 받고 법개가 옮겨올 적에 다이샘 형으로 올 때 우사가 그걸 운반하고 있었는데 법개가 수레에서 움직이니까 본능으로 잡았어요 악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 귀한 법개가 흔들리잖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지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아버렸어요 우사가 악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건 만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짐 것처럼 얘기죠 주의를 지키는 게 짐처럼 얘기죠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드릴 때도 제안받았어요 지성서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가지고 지성서가 열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오라 예배하고 싶거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지민자들아 다 오라 모든 열방아 나와라 우리는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품에 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죄인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메 자손이 아니잖아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깨버리는 능력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어진 찢어진 휘장과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갈기갈이 찢겨 피 흘리신 그 육체와 찢어진 휘장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적에 휘장도 찢어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 모든 장막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올라와도 저주받지 않아요 구의학 같으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제가 때로는 목욕을 하지 않고 새벽재단에 섰다고 합시다 구의학에 같으면 나는 죽어요 넥타이 매지 않으면 죽어요 조금이라도 사심을 품고 있었으면 나는 설교하다가 즉사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의학의 대제사장들은 실제로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방울을 멜고 들어갔고 줄을 매달아서 허리춤에 메고 들어갔어요 퍽 쓰러져 죽으면 죽은 거야 그런데 그의 시차를 데리러 다른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자격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들로 지성소에 올라갔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시체를 매달아간 줄로 끌어내야만 했다 이 말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다 이 말이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무사할 자가 없다 아니 복음도 전해질 수 없지만 전해진들 의미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 오늘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아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알아 여러분 백리 천리를 걸어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지겹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압니까? 구약에 사람들이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출판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길에서도 성경을 읽고 술집에 앉아서도 성경을 읽고 군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차를 타고도 성경을 읽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다른 공동본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우리가 마음 놓고 불안에 떨지 않냐고 여우와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요 혜택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천사가 우리를 우리 옆에서 얼마나 흠무하고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완벽한 존재예요 염적 존재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날개 여섯이 달렸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여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우리를 볼 때는 흠 많고 젖 많고 악한 죄인 투성인데 불구하고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셨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가 흠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흠무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암페에 멈칫해 있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를 치고 사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을 꼭 아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은 권세 있는 인생이요 자녀의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모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철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적에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 달려있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십자가가 실제적인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어둠이 몰아내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육적인 모든 제약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종에서 자녀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어둡고 힘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한이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다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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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냐고 내 안에 두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지가 떠나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겹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여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간 지여다 모든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능력의 삶으로 변화된 지여 권세있는 삶으로 변화된 지여 종대의 삶에서 권세인 권세인 공간이